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서드 역사학사 김종희입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 3월 학평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 선배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과연 선배들이 나한테 뭘 가장 부러워할까? 지금부터 캐스트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일단 3월달이 됩니다. 이제 3월이에요. 3월이라고 하면 왠지 그냥 뭔가 다 새롭고 이제 막 시작하는 것 같고 막 벚꽃 필 것 같고 그런데 우리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에게 이 3월달은 어떻게 다가온다? 새로운 학교, 새로운 반 이 반 배정 어떻게 나오셨는지 궁금하네요.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선생님 뭔가 전부 다 새로운 뭔가를 만나고 설렘과 걱정, 기대와 두려움 등등이 교차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데 3월 학평을 준비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학력평가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교육청에서 보는 모의고사란 말이죠. 과연 내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있는가 내 실력이 지금 어느 위치까지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을 대비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3월달에 여러분의 공부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새로우니까 공부도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잖아. 그게 아니고 지난 겨울방학이 있었죠. 여러분 아마 이제 고1이 되신 분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올라오는 그때 아마도 이제 고등학교 공부를 선행하셨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이 이제 올라가시는 분들은 고1 때 받았던 내신 점수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겨울방학이라고 하는 온전히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을 거예요. 그쵸? 이거는 새로운 공부가 아니라고 기존에 하고 있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왔는지를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시험 중에 하나가 3월 학평입니다. 이게 내신 준비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선생님 이거 학력평가 모의고사 이거 별로 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이 학력평가라고 하는 이 모의고사가 어쨌든 전국 단위로 하잖아요. 물론 실시하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전국 단위로 했을 때 내가 어느 위치에 하는지 어느 위치 정도의 내 실력이 되는지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3월 학력평가를 준비할 때 어차피 나는 수시로 갈 거니까 내신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생각 하지 말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준비하시고 내가 과연 어느 정도 위치까지가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겨울방학 때 공부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하셨을 겁니다. 지금 이 메가스터디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이 캐스트를 볼 정도면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으신 분들일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내용이 이렇게 나왔을 때 내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감을 잡으시면 돼요. 아, 내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이 공부 방법이 맞는 거구나.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구나. 아, 공부 방법을 좀 바꿔볼까?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자, 과정이라고 제가 써놨죠? 이거 과정입니다. 과정이에요. 여러분도 이번에 3월 학평 본 걸로 여러분 대학가니? 그거 아니잖아요. 3월 학평 본 걸로 여러분들이 무슨 내신 점수에 반영이 됩니까? 그거 아니죠? 점검할 수 있는,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거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선배들이 여러분께 가장 부러워하는 게 뭐다? 뭘 것 같아요? 젊음? 1년 더 젊은 거? 아니면 뭐 다른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대가 지내고 있는 그 시간 아마도 지나간 시간에 대해서 되돌릴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도 부러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지나가버린 시간은 돌이킬 수 없어요. 여러분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선배들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을까? 고1 때부터 열심히 하면 돼. 그때부터 내신 관리해. 절대로 뭐 그렇다고 뭐 내신 버리지 마. 무슨 과목 버리지 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걸? 선배들이 그런 얘기하죠. 지나고 나니까 알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은 아직 그 시간을 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배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 중에 그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죠. 시간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다. 뭐 하면 된다? 열심히 하면 돼요. 하면 됩니다. 하면 됩니다. 해서 이번 3월달 학평을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봤을 때는 어? 이제 고등학교 첫 번째 시험인데 내가 이 정도 나왔네? 뭐 하면 돼?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면 돼요. 고2 친구들이 3월 학평을 봤는데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내용을 제가 적극적으로 반영했지만 잘 안 풀렸다. 수정하고 보완하면 됩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걸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께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고요. 시간이 있습니다. 해서 그 시간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이면 고1, 2, 3 이제 2년 반 남았죠. 3년 정도 남았고요.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면 이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진다면 지금 당장의 목표를 세워서 그 시간을 좀 줄여보세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좀 나태해지거든요. 어차피 뭐 나한테 1년 남았는데 뭐 어차피 고3 때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 사이트는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입시 사이트잖아. 학원 강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 잘 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저한테 찾아오신다면 제가 이런 얘기보다는 다른 얘기를 더 많이 하겠죠. 하지만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를 딱 정해놓고 시간을 잘 활용하시면 분명히 이뤄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알죠?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한국사를 하시고 통합사회를 하고 계시니 통합사회나 한국사 이런 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가 이제 제 강의를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좀 민망할 것 같아서 강의 말고 다른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메가스터디에 가시면은 캐스트라는 게 있어요. 캐스트. 알아요? 메가스터디에 가시면은 그 김종국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메가스터디에. 저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주머니 손 찔렀고 사진 찍은 사람 하나 있어. 그 사람 옆에 메가캐스트라는 탭이 있거든. 거기 가셔서 통일이라고 검색하시면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캐스트를 마구마구 찍어놨어요. 제가 캐스트를 진짜 별걸 다 찍어놨더라고요. 한번 가서 보세요. 보시면 이거 왜 얘기했냐. 강의 들으라고 안 할 테니 요런 거 클립 영상 같은 캐스트를 봐도 충분히 통일과 관련된 문제를 맞출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한국사나 이런 문제를 풀 때 도움되는 캐스트를 찍어놨으니 이런 거 또는 임진왜란과 관련된 거 또는 여기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가 그 국어 선생님 중에 엄성경 선생님이랑 같이 이제 미한거문이라고 하는 캐스트를 시리즈로 지금 2년 넘게 하고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문학작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고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문학작품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거든. 도움됩니다. 해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런 캐스트를 보시면은 4.19 혁명과 관련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얘기를 제가 수업하기에 써놨거든요. 근데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시면 부담은 좀 덜고 필요한 내용들은 쏙쏙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따로 한국사라든가 이런 이게 지금 내신 강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국사 학력평가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저는 그건 반대입니다. 저는 그건 반대인데 내신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니 내신에 집중하시되 한국사를 버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가벼운 캐스트 영상으로 준비를 하신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웃으면서 재미있게 홍보하고 등급도 잘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괜찮습니다. 이제 시작인걸요. 여러분께 뭐가 있다? 시간이 있다고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게 긍정의 힘이에요. 저 이제 긍정의 힘이야. 하도 얘기해서 애들이 저만 보면 긍정긍정하거든.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긍정의 힘이 존재한다는 증거입니다. 제 존재 자체가 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또 해드릴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아무튼 여기까지 3월 학평을 준비하고 계신 고1, 고2 학생 여러분 준비 잘 하시고요. 나는 어차피 수시러니까 그런 생각 하지 말자 그랬어.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걸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제가 긍정의 힘 가득 담아서 여러분을 응원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상 메가서디 역사는 김종용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